시리님 방송 첫 출연 언제예요? 1박 2일이에요? 방송 첫 출연이? 1박 2일 아닌데 어? 진짜 뭔데요? 뭐요? 여걸파이브 여걸파이브였다고 여걸파이브 그때도 나오셨어요? 우와 하지 말라고 좋아 좋아 하나 잡았다 야 여걸파이브 나영석 쳐봐 얘들아 여걸파이브 나영석 쳐봐봐 여걸파이브 나영석 스무라홉 나영석 스무라홉 나영석? 어? 어깨를 꺾어줄 거예요 아깨 안먹는 거 뭐야 봐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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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제방의 머리 나영석 피디 29세 미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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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나영석 피디님 BC BC 기혼 어떡해 어떡해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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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간다 어 뭐야 어떡해 어떡해 뭐야 뭐야 연체동물 같아 웬일이야 뭐야 이거 자리알문 꼭 넣어주세요 채린님 이 춤으로 채린이 춤 아니야? 채린이 춤 어 채린이 춤 내가 춤 춤을 다들 따라 춰 이거 따라도 못 춰 연체동물 같아서 대단한 춤 옛날에 클럽 좀 다니셨나 봐요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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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진짜? 뭐야? 소름 끼쳐 나랑 좀 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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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나오네 옥주현님 나오고 조혜린님 나오고 하네 근데 왜 나온 거예요 피디님 여기? 어쩌다가 피디님 춤을 춘 거예요? 왜 나오신 거예요? 왜 그러신 거예요? 우리가 가는 곳이 짱구라는 지역입니다 짱구랑 연관이 있어요? 피디님 춤춘 거랑? 왜 편집 좀 잡으세요? 지금 순간 내가 진짜 뻣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요? 나도 안 보거든? 너무 오래됐어요 응답하라 2002년 역습 패디님이에요 29세 미혼 29세 미혼 저는 22세 22세 미혼 22세 22세 기혼 누구랑요? 누구랑요? 누구랑 젊음이랑 음악이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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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혼 기혼 기혼이 음악 기혼 음악